여기 있어 저희는 오늘 어디 가지? 국립어린이과학관 국립어린이과학관에 가려고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비가 조금 또 내리네요 실리해 피곤해 택지 이제 꼭 오겠죠 매실이 조합 소스 를 를 시그니 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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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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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